오빠.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른 척해? 그게 아니라. 김 의사님도 이렇게까지 모른 척하시게요? 오랜만에 만났는데. 그게 아니고 요즘 눈이 심심해져가지고 누군가 했네. 그래도 이런 미인이 뭔지 알아봐주니까 감개무량이네. 김 의사님도 좀 쉬실 나이가 됐나 보네요. 뭐해 안 가고. 뭔가 있어. 그게 뭔지 모르겠네. 고맙다. 됐어. 내가 패던 거, 남이 패는 거. 기분 별로라 그랬어. 고맙다. 내가 좀 물고기네. 안 좋고 살아있었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라서. 오빠라고 불러서 너 아닌 줄 알았다. 스타일도 너 아닌 줄 알았고. 내 병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어? 아니. 내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러 왔어. 내 마음이 괜찮을지 불편할지. 어떤데? 불편할 것 같네. 병원 기록 최 대표가 준 거야. 최기호랑 김 의사랑 작당 중일 거야. 오빠 끌어내리려고.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가 뭔데? 사실 나도 한편이었는데 방금 배신하기로 결정했거든. 왜? 내가 불쌍해서? 아니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을 싫어해서. 야. 너 연애하냐? 어떤 놈인데? 뭐 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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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인데?